위클리 리포트 4월 3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인데요. 매매가격은 하락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17에서 마이너스 0.13%로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요. 수도권은 0.17에서 0.13% 똑같네요. 지방은 0.17에서 마이너스 0.14% 서울은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08% 지금 분위기라면 한 4주 넘어가서 한 5월 정도 되면 서울은 이제 하락이 아니라 0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지역은 10개 지역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했고 하락지역은 164개에서 157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전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세는요. 전세도 하락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24에서 마이너스 0.20% 수도권은 마이너스 0.27에서 마이너스 0.23% 지방은 0.21에서 0.18% 서울은 0.2에서 0.17% 비슷하게 비슷하게 조금씩 조금씩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5월 전세는 5월 한 6월 정도 되면 아마 지금 속도라면 하락을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전국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뭐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세종시만 나홀로 0.17% 플러스 상승을 기록하였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씩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들이 다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는데 충남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락폭은 다 축소하고 있네요. 다 축소하고 있고 세종시만 플러스가 된 상태입니다. 대구도 마이너스 0.29% 울산도 조금 나아졌네요. 전체적으로 부산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주 핫이슈인데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벌써 세 분이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또 계속 발생을 하고 있네요. 인천 미출고에서 작년에는 빌라왕이 떠돌석했는데 이번에는 건축왕, 저는 건축사기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기지 뭐. 그렇죠? 그래서 무슨 왕이야? 사기왕입니다. 공범 6명이 2700채. 6명과 공범을 해서 2700채. 이게 2700채 정도면 내가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1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요. 피해액은 125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정 시점에 피해액을 산출한 거고요. 실제로는 500억 이상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61명인데 800명 정도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게 800명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700채를 가지고 있는데 1900명은 어디 갔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당한지도 모르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사기당한지도 모르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인천뿐만 아니라 지금 동탄도 그렇고요. 구리도 그렇고요. 지방에서도 이제 빵빵빵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파급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전세 시장 자체가 붕괴될 만한 그런 큰 사건입니다. 자, 유형별로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년에 빌라왕이라고 하죠. 인천 강서구의 빌라 사기왕인데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전세 가격을 부풀려서 매매가 2억에 원래는 전세가 1억 5천인데 2억 2천으로 삽기를 쳐서 이렇게 맞춰서 전세 가격 부풀리기를 한 사기고요. 이번 건축 사기왕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합니다.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 감정평가사, 중개사, 은행 브로커들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시세면 10억으로 뻥튀기 한 다음에 얘입니다. 10억으로 뻥튀기 한 다음에 감정 가격을 시세를 대출을 5억을 받죠. 그리고 나머지 5억을 전세로 채웁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이 사기왕은 이미 분양가, 분양을 안 해도 횟수를 한 거자. 10억을. 대출 5억에 전세금 5억으로. 그렇죠?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책임 안 지고. 그래서 전세 가격에 올라가주면 땡큐고요.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배째라고 하는 거죠. 난 못 돌려줘.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매 넘긴다? 세입자들의 마지막 권리가 경매 넘기는 거거든요. 반환소송을 해서 경매 넘기는 건데 경매 넘기면 뭐하나요? 선순위로 은행, 근저당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이 경매 넘기면 잘해야 7억이고 5억 또는 유찰되면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가 있는데 10억이 5억에 낙찰됐다고 쳐요. 은행, 근저당 5억 가지고 가면 세입자는 가지고 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사기죠. 이 사기왕은 손해보는 게 없고 세입자는 전세금 금지기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기고요. 최근에 발생한 동탄의 전세 사기왕은 뭐냐면 역전세, 역전세가 뭐냐면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2020년, 2021년 2 플러스 2 계약갱신 청구의 부작용으로 이것도 예입니다. 실제로 10억은 안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10억은인데 매매가격이 10억은인데 원래 전세 가격이 8억이었는데 올라와서 12억이 된 거예요. 11억이라고 할까요? 11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10억인데 계약을 하면 전세금 천만 원을 더 돌려받는 거죠. 돈을 받고 오히려 난 내 돈 안 드리고 오피스텔 주인이 되면서 남는 차익에 대해서도 이득을 취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디폴트 선언을 하는 거죠. 100채 이상 수백채를 이렇게 투자를 200 몇십채인가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하고 찌고 100채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으니까 경매 넘겨도 이거는 이제 대출은 없어요. 선순위 대출은 없지만 경매 넘기면 10억짜리가 7억 6억에 낙찰이 되면 나는 전세 11억이 들어갔으니까 그 차익만큼 손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유형별로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요. 뭐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사기 사건도 있죠. 이거는 어떤 사기꾼들 부동산이 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주인하고는 월세를 계약하고 세입자하고는 전세를 계약한 다음에 위임을 받고 잠적을 해버리는 거죠. 수십채 수백채를 그럼 주인은 월세 계약을 했고 세입자는 전세인 줄 알고 전세금을 갖고는 날라버리니까 주인은 자기는 보증금 천만원에 월 백만원이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전세금 2억 3억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런 사기 사건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는 어디에도 발생을 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유형들의 사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을 한번 살펴보면 대책을 계속 내놨어요.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안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임시거주처 지원 아니 지금 전재산을 다 날리게 생겼고요. 지금 전세 대출 받은 거 그 빚만 남았는데 임시거주처 지원해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월세를 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사기당했는데 월세를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대환대출 해준다 이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가 우선 매수권 경매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가 우선에서 낙찰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데 이것도 근본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매수권이 뭐냐면 공유자 그러니까 어떤 동업자가 있어요. 공동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채무자가 되는 거죠. 세입자 세입자도 전세금을 빌려준 거니까 채권자가 되고요. 은행도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동업을 하다가 공유자죠. 한 명이 잘못해서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동업자 공유 지분을 가진 분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넘어가면 은행이나 세입자가 낙차를 받 아니면 제3자가 낙차를 받으면 그 금액에 준해서 공유자가 억울한 사람이 낙찰받을 수 있게 그 금액에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우선 매수권인데 이걸 세입자한테 준다고 해서 이미 선순위 은행에서 먼저 건조당을 잡았는데 아니 우선 매수하면 뭐하냐고요. 은행에 선순위 채권 돈 갚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되고요. 낙찰대금 저리대출해 준다는데 무이자도 아니고 낙찰받아도 은행에 선순위 돈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요. 설사 내가 낙찰받았다 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는데 저리도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무이자를 좀 해줘야 된다고 보이집니다. 저리 아쉽고요. 일각에서나 야권에서는 공공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 공공 매입하면 우리 세금으로 매입을 하는데 앞으로도 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 계속 세금으로 매입을 해줄 거냐. 언제까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대책들이 다 이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성이 동떨어진 이런 대책들을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부고 지금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런 탁상행정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고요. 피해자들은 아직 정부 면담 또 안 했다고 합니다.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해자 구제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좀 제 방송을 보고 이걸 좀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사기를 하느냐. 골든타임이 중요한데요. 지금 사기가 발생한 지 5개월 7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5개월 7개월 동안 발 뻗고 잠을 잤을까요? 하루하루가 악몽이고 고통이고 그렇죠? 처음에 사기당했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죠. 당혹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사기왕한테 분노를 하다가 그 다음 변호사도 만나고 네이버 검색도 하고 알아봤는데 이것저것 알아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좌절을 하게 되고 희망고문 정부 대책을 기다리면서 희망고문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희망의 끈을 놓고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희망고문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냉정하게 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거 시간이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연인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새 출발을 해야지 계속 미련을 가지면 우울증 오고 스트레스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냉형 희망고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빨리 과거형으로 만들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빠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100% 돌려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빨리 인지해야 돼요. 희망고문하지 말고 어차피 손해는 불가피해.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러면 각 피해 사례별로 800명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1부터 800번까지 피해자별 상황을 다 분석해서 피해 금액이 얼마고 낙찰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 낙찰을 받으면 우선 변제를 해줘야 되는 돈이 얼마고 피해 보는 돈이 얼마냐를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까지 우선 변제해 주는데 서울은 1억 6,500만 원 보증금 이하에 5,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해 주는데 아니 이런 보증금 기준이 저는 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입자한테 다 최우선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최우선 변제금 정도 인천은 2,800만 원 정도는 은행보다도 우선해서 세입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 국세보다도 우선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순위권자가 먼저 가져가고 후순위권자가 배당을 받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 보증금 기준 여기 해당이 안 돼서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증금 기준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 낙차를 받으신 분들은 돈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뭐 선순위권자한테 돈을 줘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낙차를 받는데 전세금에 비해서 돈이 부족할 수도 있으면 10년 정도는 무이자 대출을 저는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 전세 제도는 또 정부가 만든 제도인데 이 전세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꾼들의 범죄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배당을 받는 분들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집을 낙차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제3자가 낙차를 받고 남는 돈에 내 목을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자, 배당을 받으면 다 못 가져가겠죠. 최우선 변제금 정도 가지고 가고 물론 법 개정을 해야 되겠죠. 법 개정을 해서 최우선 변제금 정도 가져가고 내가 나머지 돈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은 제기를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공공임대아파트 거의 저렴하게 공짜처럼 10년 정도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10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일어설 수 있게 그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게 사회적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요. 금융권도 최우선 변제금 정도 보증금 한도를 없애면서 손해볼 수는 있지만 그 정도 고통 감수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권도 최우선 변제금 정도는 양보를 하고 정부는 무이자 대출 또는 공공임대아파트 양보를 하고 피해 보신 분들도 빨리 피해를 인정하고 최소한 지원 받을 거 받고 10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은 다음에 최대한 빨리 일상의 복귀에서 일어서서 극복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빠른 빠른 대책과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또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전세금을 받아서 충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은 또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정부가 100% 지급 보증을 하는 전세 보증 보험을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가입할 수 있게 해주면 또 새로운 민간 임차인이 들어와서 또 문제를 해결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주면 또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정부 보증 전세 보증 보험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개편 개선 또 저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대책도 필요하겠죠 지원책을 이야기했다면 근본적인 건 최우선 변제금 보증금 한도 제가 없애야 된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기꾼들 피해자들 당한 처벌 이번 인천 사기왕도 가중처벌이 된다라고 합니다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10년 8년에서 12년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더 크게 사기금액에 따라서 1억에 1년씩 125억이면 125년형 정도 가중처벌에서 때려버려야 무서워서 다음부터 못하죠 그러니까 전세사기하면 폐가망신하고 나 평생 감옥에 썩어야 돼 라는 걸 저는 법으로 우리 정의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처벌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성년자 강간 살인 마약 유통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에스크로 제도를 도의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크로 제도가 뭐냐면 우리 쇼핑 있잖아요 쇼핑몰 네이버 쇼핑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건을 사면 안전하게 내가 물건 받아야만 돈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다가 쇼핑몰 관계자한테 대표한테 회사에 입금을 해주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계약을 하게 되면 세입자 전세금을 허그 같은 기관에서 먼저 보관을 하고 집주인이 문제가 있는지 매체를 가지고 있는지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지 근저당을 너무 많이 받았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그에서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전달해주는 입금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안전을 허그에서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 입금을 해줘라 에스크로제도 필요하고요 지급준비율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은행도 우리 돈 예금하면 다 쓰지 않고요 10% 20% 이렇게 항상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세금 또 주인이 다 쓰게 하지 말고 30% 많게는 50% 50% 당장은 힘들다면 순차적으로 늘려서 첫해는 10% 월만한 20% 30% 저는 3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아니면 주택수에 따라서 주택을 5주택이나 10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예치를 해서 30% 정도는 허그가 보관할 수 있도록 70%는 주인이 가지고 가고 30%는 허그가 가지고 가고 그 가지고 간 돈에 대해서는 이제 30%에 대한 이자는 주인한테 지급하도록 주인이 다 못 가져가도록 그러면 주인이 전세금을 안 줬을 때 경매 넘기면 보통 세입자들이 좀 손해볼 수 있잖아요 낙찰 금액이 10억짜리가 7억이나 6억에 낙찰이 되면 세입자가 부족한 금액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배당을 받아도 선순위권자가 없어도 손해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허그에 요청을 해서 예치된 금액을 받아갈 수 있고 집주인이 이제 전세금을 100%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왜? 이제 전세가 떨어지는 걸 확인한 시대고 전세 대출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언제든지 이렇게 역전세가 아니죠 전세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예치금 지급 준비율 제도도 필요하다 그리고 에스컬로 제도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머리를 맞대고 금융권 또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에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고 아무도 전세에 안 들어가죠 요즘 빌라 오피스텔에 전세는 안 돼 라는 공식이 이제 승립이 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빌라 오피스텔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면서 나중에 공급 부족도 생기고요 수많은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대책까지 또 빠른 피해자 구제 대책도 좀 빨리 마련해서 희망고문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대책 만들어줄게 어차피 100% 못 줄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빨리 잘못된 걸 인지하고 피해자도 적정 부분 손해보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금융권 또 최우선 변제금 정도는 양고를 해서 그쵸? 그 기준 고증금 기준 없애고 최우선 변제금 정도는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게 금융권 또 양고를 하고 정부는 낙찰 받으면 무이자 대출 해주고 배당 소액이라고 배장 받으신 분들은 일어서야 되니까 10년 정도는 또 안전한 공공임대에서 저렴하게 공짜처럼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돈 벌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 사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빠른 조치 빠른 개선 빠른 대책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